안녕하세요 홍월입니다 이 게임은 건포인트라고 건물내로 들어가서 잠입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일단 지금은 프로로그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스페이스바라고 누르죠 누르시면은 영어가 나와요 얘가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 애가 받고 애가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용어 안읽어요 자 일단 문을 열어라 여 예 여시고 네 이 자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문제점이 맞았네 어 죽었어요 이게 의뢰 중간은 모르는데 어쨌든 이 분이 죽었네요 자 여기 이쪽으로 가주시면은 자 이렇게 프로로그가 끝납니다 프로로그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방금 전에 자빠진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많이 뜨죠 자 이 여자가 있는데 얘가 CEO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를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질문 누르셔야 되고 여기 여기 있는 엔드콜 전화를 끊습니다 를 눌러주면 바로 끝납니다 여기 업그레이드 하는데 여기서 점프를 늘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사전거리 사전거리랑 그 업 그 뭐라 해야되지 이거 게이지 같은 걸 꼭 채워준다나 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여기 이 임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무시하고요 이거 눌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게임이 시작됩니다 마우스와 AB 이런 광향키 골라 하는 건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가져주신 다음에 일단 여기 이게 목표예요 자 가시는 길에 이거 해주시고 맵 한 맵당이 뭐 이런 일 하나 몇 개가 있어요 이걸 해주시고 이거를 해킹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유리창 어 유리창 거장창 해 주시고 맞추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알려주는 임무입니다 끊어주시고 자 여기에 미션 한 개 깰 때마다 이렇게 플러스 그 이게 뉴럴러시 아니 뭐라 하냐 상승시킬 수 있구요 이거 하시고 여기 샵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 음 예 쓰읍 그냥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션은 여기 경찰이 있거든요 경찰한테 안 걸리게 근데 이렇게 뿌어주시면 펀치 펀치 하따 또다다다다 와아 이렇게 연속으로 때려주셔던데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킹 꺼주시고 붙어 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키로 온단 말이예요 저는 이렇게 딱 잡고 또 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해킹 자 이렇게 두 번째 미션 끝났습니다 이 미션의 목표는 이렇게 사람을 잡아서 두들겨 팔 수도 있고 이거 전등으로 사람 부르는 뭐 그런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 클로즈 라인 크로스라인인가 크로스라인인데요 이걸 사주셔야 돼요 다음 미션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또 이 싱 그 다음 미션 시작해 주시고 자 이거는 이게 여기 레프트, 알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끌어당겨주시고 여긴 딱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요 스위치 있죠 눌러주시면 문이 열려요 방금 전에 이거 설치했죠 이게 전기가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해킹 해주시고 또 데려가 주세요 다음 여기 있는 다음 여기 있는 노트북도 해킹 네 와장창 해주시고 가주시면은 세번째 임무도 끝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것도 돌려주시고 이 미션 거의 바로바로 미션 받아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 아 해주시고 자 경찰 딱 잡고 핫둘셋둘 핫둘 핫둘 때려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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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은 경찰이 저거 누르러 오거든요 누르면 여기가 꺼져요 꺼지니까 화나갖고 총들 건망이 있죠 아 여기저거 여기of 자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있는 점차 앞으로 눌러주시고 빡 아 후구 걸릴 뻔했다 예 잘못하다가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또 해킹 우리 이름 바꿔야겠다 자밋 해킹 액션 이렇게 이렇게 힐트 눌러서 눌러 주시면은 트위치 열면 모디 열려요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간단하죠? 자 여기 업그레이드 이거 눌러주시고 살 수 있는게 또 없어요 아마 한 개를 더 깨야지 이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미션을 시작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가주시고 제가 어리석게 저게 문을 열어요 그렇다면 저는 얘가 지나가는 사이 올라가 주시고 또 잡고 때려 주시면은 간호화가 해킹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당겨 주셔서 여기에 설치해 주시고 이거는 이쪽 이거는 이쪽 해 주시면은 하나 꺼지죠? 그럼 제가 어리석게 저렇게 꺼입니다 그럼 여덕이도 꺼지죠? 이렇게 연속으로 때려주시고 이걸로 눌러주시고 꺼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패킹해주시고 그 얘가 올라가는 사이에 올라가주세요 아 그리고 한가지 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절대 안 들켜요 이렇게 해서 또 잡고 때려주시고 기초시키고 또 해킹 해킹할게 있나 해킹할게 없네요 자 이대로 올라가주셔서 이렇지 않게 해주시고 자 기초타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이모가 또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마 이거 클리어하면 두편 나올거에요 아마 두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 제가 영어를 못 읽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 읽어요 영어로 영어로 배워야 되는데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일단 이걸 해주시면은 이게 좀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색깔이 있잖아 그걸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미션은 400원짜리에요 300원이기 때문에 이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가 시작합니다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면은 이게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게 걸리면은 전기가 여기로 간다는 거에요 여러 경계를 주시면 필요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 주시고 이렇게 초록색 있죠 열어 주시면은 초록색도 이제 제가 컨트롤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오픈 올라가서 끄고 아 끄고 가주신 다음에 끄고 이건 파란색이죠 이거는 이럴 때 못 열어요 아직 여기 붙어서 얘 이야기를 듣는 거 듣고 가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런 미션입니다 이거는 아마 여자가 왜 이 임무를 나에게 시켰는가 모르지만 뭔가 사랑 싸움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시면 하나의 임무가 또 끝났습니다 자 전화 끊어 필요없죠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 300원 했죠 150원짜리 터시고 자 임무가 2개에요 뭐 어떤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임무가 갈리는게 한곳이 있는데 거기가 아직 아니니까 아무거나 받아주셔도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이거를 요렇게 설치해 주시고 오픈 죽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 공격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돌아본단 말이에요 다시 내려가서 계단을 이용합니다 한가지 말해 죽긴 했는데 이거는 애를 못 죽여요 아 이거 해킹해야되는데 그래도 해킹하고 싶다 눌러주시고 올라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붙었다 떨어뜨려요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 들어간 다음에 이거 해서 원을 열어주시고 해킹 그 다음에 여기를 설정해 주시고 누르고 상승 다 뒤져 한번 눌러주셔서 올라가고 여기 있는 자그마한 노트북을 패킹해 주세요 네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임무가 또 끝났죠 그 다음에 이거 올려주시고 저 올릴 게 없네요 자 이 다음 이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빨리 끝나는 감이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해도 1시간만에 끝낼 수 있죠 이거 때려주시고 이걸 해서 오픈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해킹 그 다음에 이걸 열어주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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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열어주셔야지 이 정리는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끊어주시고 저는 이렇게 꺼주시면 이거 더 끊어져요 아니 끊는게 아니구나 오픈 안걸려야 돼요 안걸려야 돼요 방금 전에 잘못해서 걸렸죠 때려주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여느냐 이렇게 해가 주셔서 빨간색으로 오픈 여기 가서 해가 주시면 문이 열려요 들어가서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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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이 끝났어요 이렇게 가셔서 해킹이 끝났어요 이렇게 가셔서 해킹이 끝났어요 장점에서 이걸 해 주시면 이 분이 총을 쏠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문을 여는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벽으로 가요 열리죠 그 다음에 이거 끊어줘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3개의 전기 코드 제가 가집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도장해 주시고 빨간색으로 여기 초록색으로 여기 빨간색으로 이거 끊어주시고 끊고 들어가서 끊고 이분이 여길 가면 불이 꺼져요 경찰이 불을 끄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가죠 끊고 경찰이 이걸 하기 위해서 갑니다 끊전 이때 들어가는거죠 이렇게 되면은 경찰은 내가 때려주시고 폭탄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불 끄기 였죠 싹 들어가서 딱 들고 암불틈을 이렇게 가줍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번 끼도록 이렇게 가주시고 제가 다시 돌아본다 그러면은 앗 앗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주세요 다음에 올라가주시고 올라가주시고 앗 던져줘요 죽죠 앗 앗 야 이렇게 죽으면 돼요 죽으시면 돼요 제가 가면이 부탁합니다 끊고 올라가주시고 거세기 바로 쟁이고 어 이게 못봤습니다 자 이거는 눌러주시고 빠르게 퇴장 다시 되돌아가세요 할일을 다했으니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어주시고 어빌리티 이거 해주시고 아주 많이 남았네요 자 이제 400원짜리 400달러짜리 임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건물 잠입하는건데요 어떻게 잠입을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후우 아 엄청난 실수를 mole 예 떨아두시고 Merry 앗 더 안되겠네 앗 아 더 안되겠네 앗 앗 넌 연기 잘못이야 어리석은 녀석아 때려주시고 진짜 내가 어리석다 진짜 이렇게 빨간색은 제가 조정이 가능하니까 빨간색을 조정해 주시고 이렇게 공격해주면 안되요 어리석은 녀석 달아주시고 날래 날래 잡아서 때려주시고 제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이쪽에서요 인강본드 돌아가는 사이 인결고 탑승 내려가 주시면 노란색 이제 제가 맞출 수 있어요 노란색을 노란색을 사용해서 파란색으로 아 잘못해집니다 열어주시고 잠시만요 문을 안 열어드려요 이거 문을 안 열어드려요 문을 안 열어드려요 상관없어요 내려가 주시고 다시 올라가 주신다면 문이 흘려요 문이 흘려요 문을 안 열어드려요 이제 이 파란색을 어떻게 하느냐 별로 주워왔어야 된대 상관없죠 다시 나가면 되니까 구명 올라가주시고 잡아서 또 나가서 헛 헛 헛 헛 이렇게 해킹 해 주시고 요요히 나가주시면 멍이 숙이나 절대 나가실 때 부숴주시면 못된 아저씨가 저를 보기 때문에 빼주지 않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클리어 이거 눌러주시고 이거 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 스타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안 돌아보기 때문에 아 어 앤 바보티려가 있네요 아 아 끊고 아 아 아 주시고 그러면 제가 눈을 열고 들어오죠 잡고 빼려 주시고 이제 노란색을 주실겁니다 자 이 노란색으로 주신 다음에 올라가주세요 판발 조금만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주시면 죽어서요 빨리 잡아서 때려주시면 완벽해요 공탄재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 주시면 되는데 할까 하려면 이거 문 열야되는데 열지멍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안 이거 열고 이리로 가고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다음 여기 내려가주시면 오픈 빨리 지나가줘 나도 필요없죠 저는 이걸 해킹 땀에 올라가주시고 간다 하아 박혀주면 안되요 암 오는 사이 점프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비를 받았네 재킹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이 450분짜리 미션 받아주시고 자 사아 아 어 아 미안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고 어 잘못 눌렀네 네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런 이거는 영상을 편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전에 한실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픈 죽어라 배려주시고 어 어 어 어 미안해 헛 잡아주시고 열고 오픈 오픈 자 이걸로 여기를 열어주시면 어? 잔해 죽어요 그러지 마세요 오픈 열어주시고 이것도 열어주시고 열면은 이 경찰이 한대 맞고 와야합니다 여기 빠 그 다음에 봐주시면은 걸리거든요 어? 불차지 저렇게 갔을때 하하 탓 하아아아 걸릴 뻔했네요 이렇게 때려주시고 오픈 끼야 때려주세요 다음 노란색 체크 터치고 기적밧고 노란색 하도 필요가 없네 있네요 핫 해주시고 하아 어? 하아 이렇게 이것을 매겨주세요 그럼 제가 가다가 핫! 밀어주십니다 밀어버리고 가주시면은 여기서 임파 클리어 되세요 여기서 전환 끄시고 어빌리티 눌러주시고 아 업그레이드 이건 절대 필요없어요 이건 사시면 안되요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용샷 사주시고 300원짜리 임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잠입했던 그 꽃입니다 저는 이거를 최고로 다니기 때문에 해주시고 나가주신다면 오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CCTV 그 뭐지 방금전에 그 녹화 파일을 제가 가져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주시고 찾다가 내려가서 불러주시면 열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걸 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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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케